아니 왜 학위받나고 왜 받아 인증받았는데 아니 학사나 박사학위받았다고 그게 횟수되지 잘못하면 다크 소울 3 한번 해볼까 현자타임오네 아 뭐야 노래 뭐야 탈락 현자타임올때 롤 한판 때려야죠 아 아 스자키 아야 안보여 스자키 아야가 이상하게 현자타임올때 스트레스 받으러 롤을 한판하는거에요 롤을 한판하면 정말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체감할 수가 있죠 단군 단군 게임중이네 이게 어디야 단군 실버 1 나는 실버 5니까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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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문명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알게 해주는게 바로 롤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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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지 모를 수 있어요 카톡을 보내야 알 수 있을거야 에코 밴을 합시다 근데 맨날 지는데 그래도 실버로 강등은 안되네 가끔은 이겨서 그런가 뽀삐 아 뽀삐가 애매해 뽀삐 공댐이겠죠 마댐 공댐 공댐이 겠지 뽀삐 뭐 연애입니까 이 나이에 스타투? 스타투는 안한지 한 5년 됐어 스토리 조합보조 판테온 악이 미안하지만 뭐 판테온 악의 미안한 조합이네 그냥 녹는 조합인데 우리 조합? 어 이미 나에게로 하여 팀랭할래 서포트 강타네 어제도 강타더니 아니야 라인전 이겨도 지더라고 이 조합은 주택이 없어서 이런 조합은 지는 조합 진짜 상대가 못해야 라인전 이기고 로밍 가면서 뭐가 되는데 어 카톡도 씹혔어 단골한테 아 내 신세야 자 그렇죠 뭐 제 인생이 그렇죠 뭐 오 가자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뭐야 뭐 얘네들 오 감사 버스네 이 게임 버스 게임이네 좋은데요 버스 타야지 가끔 나도 미니언들이 산 선대였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뽀삐 이거 템 들고오는거 보면 이번엔... 깜깜할텐데... 아...템 좋구요... 왜 딜이 안 들어갈까요? 잠시만.. 아...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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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형 올 때가 됐는데 502 잊을 수 있나요 어? 아 아 아 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 어 아 집에 갔다 오나? 뭔 일이야 아 죽었다 오 오 오 아 아 쉴드가 남아있네 쉴드 안 없어지는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 만화가 없어서 만화가 없어서 좀 아쉽다 흠 아이고 이거 때리면 안되는데 내 길은 내가 아니다 아이씨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총무티 너무 내는데 아이씨 진짜 미니언 너무 많이 놓쳤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놓쳤는데 이거 왜 텔 안타고 오지 와아 헐 너 헬퍼 어 이거 미니언 웨이브가 밀리는 타이밍이네 왜 아무 법이 없어 나 미야 안쳤나 쏘리 어디 갔나본데 갔다 왔나봐 예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고마웠어요 보트 한번 궁 갈까요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궁 써버렸어요 궁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 하 하아.. 자꾸 놓치네 뭔가 할 수 없죠 여기 아아 오 뭐야? 오우 오우 딜 보자 이거 못 가겠는데? 아이씨 못 잡는데 이씨 그냥 이거 역갱각이잖아 유유무 가이델필인데요 지금 망했을때 가는게 유유문데 쏠킬은 하긴 했는데 템이 선심발이야 포피 이제 안 할만해요? 아 유유무 가는거 나 별로 안좋아하는데 유유문데 이러면 갈 수 밖에 없네요 아 이거 큰일났다 저거 저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저거 지금 미드가 계속 털리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상대가 너무 잘하나보다 아 요새 르블랑이 2점수 때도 무서워서 헬퍼일 수도 있고 오 무서워 무섭게 소리 즉시 하겠다 그래 궁으로 한번 로밍봇을 뭐야 이 라이 아 참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아 핑 찍었네 핑 찍었네 가자 오케이 베리 부수자 이거 욕먹자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욕먹자 야 욕먹어야 돼 지금 탑 날라간단 말이여 얘들아 오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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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컸어 어쩔 수 없죠 탑 날라간단 말이여 어 탑 지켰네 오케이 베리 굿 드락살에 황홍홍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씨 아이씨 브롤 전멸까지 썼는데 데미지가 안나오네 즉시 하겠다 확실히 못하네요 우리 특패는 그냥 아 참 이게 상대가 잘하는게 아니고 특패가 못하는거라 한번 노려봤는데 완전 무리 무리무리 괴무리 완전 무리 대박 무리 아이씨 오 그래도 우리 니달 형이 좀 해주고 있네 한건 근데 상대도 잘하는걸수도 있어요 그럼 밀렸네 이거 막을방법이 없다 피나에 주시 어?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야 한건 했어 오 오 형 한건 했어 특패 짱짱맨 이렇게 또 칭찬해줘야지 어깨 으쓱해서 한다고 게임을 어깨 으쓱해서 한다고 게임을 와 와 저걸 맞춰 아 공을 좀 뒤에서 써야되는데 아쉽다 오예 이니언 다 먹어줄래 야 이거 블루 내가 먹어도 되겠다 특패가 미안해갖고 블루도 안먹는거 같애 근데 이거 먹었다가 나갈수도 있겠지 게임 그냥 몰래 먹어야지 빨리 신속하게 특패가 눈치채기 전에 지금 특패가 정신이 없는거 같애 게임하다라 아 그럴리가 없네 으흐흐 흐흐흐흐흐흐흐 llan 의노 자꾸 보고있었네 아 진짜 왜 모로 sofort 안먹고있어 블루루루 아 진짜 민망한 사람 진짜 미안해 민망하네 이거 진짜 아 나 아..아..나..아 난 모르는 줄 알았잖아 어..빼 어..저기 툭해야.. 어이구.. 오케이..베리 굿? 야.. 또 북쪽으로 드시러 가시네 미니언을 드려야지 뭐! 저거 내껀데 쒸.. 설마.. 아이고 씨.. 블루사마자고? 진심? 하하하하하하 물이 완전..팍 질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뭐 블루야 블루.. 자신이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아..이걸 죽이겠다 전쟁이 무언히 보여주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뭐야? 베리 굿 드락사로 터졌다 아.. 드락사로 터져서 죽었네 드락사로 터져서 죽었네 드락사로 터져서 죽었네 오케이.. 블루 밀어주고 좋네요 너한테 뭐 하게? 오바하지마 그냥 빼자 아..문명을 졸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땅이 완전 똥이면 안 될 때가 있네 그래도.. 4CT를 갔어야 되나? 모르겠네 4CT를 갔었어야 되나? 좀 무리를 해서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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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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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 아무도 없음? 특헤 잠수? 특헤 잠수? 역대기 역대기 실패 도전 낳을 수 없습니다 아아 야 야 그리고 드락사루 좋고요 드락사루 초기화 됐네요 그냥 한방에 죽을 것 같더라 원컵 날 것 같더라고 왠지 느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왠지 한방에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나온 느낌 아 이 특패를 왜 나랑 같이 다니니 근데 얘 죽을 것 같아 특패 느낌다운 느낌 왜냐면 이 팀의 똥이 징크스거든 우리 팀의 똥은 특패고 그럼 똥과 똥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제 고민의 출발점이 시작이 된 거죠 똥과 똥이 맞붙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 마방이 좋을까 물방이 좋을까 저의 선택은 음 아무것도 안사는 걸로 뭔데? 저걸 어떻게 잡아? 버렸어 그냥 타워 무섭다고 무섭다고 에이 징크스 너 그렇게 혼나고 아직도 중심을 못 차렸네 징크스 같이 못한 애들 이런데서 텔타고 있을 수 있어요 음 저렇게 갔네요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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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베리굿 베리굿 지금 징크스 욕 오지게 먹고 있네 게임에서 끝낼 수 있건데 게임? 이거 썩어도 준치라고 뭐지 전멸 써갖고 뭘 하별하네 지금 뽀삐가 너무 앞에 였는데 내가 죽네 이거 투패가 대신 죽어주십니까? 난 고맙지 뭘 대신 죽어주시면 노 데스네 게임이 어쩌다 보니 노 데스네요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닌데 나답지 않게 노 데스야 너무 못해서 그런가 여기 상대방들이 이런 게임도 있어야죠 가끔 맨날 똥만 싸나 아 이거 뭐야 내가 오바했는데 이거 미안한데 미안 이거 내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이거 내가 탑에서 지금 용 타이밍인지 모르고 오바하다가 아 쫓아갈 필요 없는데 저거 빼 빼 빼 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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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밀자 봄밀자 멘탈 파괴자 리그 오브 레전드 당신의 멘탈을 파괴드립니다 드락사르 드락사르 안 터지나? 그렇죠 하하하하 드락사르랑 저만 터뜨려서 죽였죠 이게 드락사르들이 이렇게 셉니다 드락사르랑 저만 터뜨려 내리구 미니언에 한꺼번에 가는거 족병 아 오구 뭐하냐 뭐 하면서 오 노데스 게임이야 야 야타 기모찌 아 점화에 드락사르 터지니까 미친들이 나오네 야 거의 니달리가 니달리가 진짜 잘했다 니달리더게 이겼어 이거 게임 이거 너 잘했어요 오랜만에 캐리했다 진짜 오랜만에 캐리했다 자 이제 힐링 했으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오줌 싸고 와서 오늘 뭔가 느낌이 깝깝해 문명을 다시 하려니까 깝깝해 느낌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야 드래곤캐스트 오랜만에 캐리했지 오랜만에 캐리했지 그리고 헷갈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 시간이 적당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근데 무작위 시작 지점을 하니까 사막이랑 툰드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무작위 시작 지점 그거 해제하고 해야겠어요. 미션 한번 주세요. 미션. 미션 한번 주세요. 올랜덤 과학 승리하자고? 미션 한번 줘봐. 미션. 졸업한 사람이야 나. 졸업장 딴 사람이야. 미션을 줘. 미션. 우리 이거 합시다. 무작위 특성. 무작위 특성이면 되잖아. 미션. 미션. 미션 소리들 하고 있구만. 진짜 미친 소리들 하고 있구만. 정복 승리는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어? 뭐? 선신왕 정복 승리?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어? 정신 나갔어?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근데. 한국 바빌론 아즈텍 시합 넣고 과학 승리 쉬워요. 왜 쉽냐면은. 한국이란 바빌론을 빨리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 저게. 저게. 합리적이다. 200턴 안에 승리하겠습니다. 200턴 안에. 200턴 안에 승리. 그게 합리적이네. 한 폴 쇼바 넣고 해봤는데 지난번에 한국을. 한국이 되게 빨리 죽어갖고. 죽여버릴 수 있어 한국. 그래서 한국 넣는거 별로 좋은게 아니야. 자 200턴 안에 승리하는거. 가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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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되질 어드 600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럴 그리고 이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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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 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나... 나 하고싶은 문명 하나 생겼어요 뭔데 주마? 론드숨 하고싶어요 진짜 뭐지? 론드숨 하고싶어요 진짜 이 론드수야 아 론드숨 우리 그리스도 흘러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흘러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흘러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누가 해도 승리 100%라니! 어이없네?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누구나 100% 승리라니! 100% 승리가 어딨어! 야! 내가! 안 되겠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해? 지금? 지금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해? 그냥 내가 그냥 그냥 지금 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이번 나오는 걸 무조건 해갖고 승리해줄게 무조건 무조건 해서 승리해줄게 아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나 아 나 아 나 아 나 그냥 해서 내가 승리해줄게 그냥 해서 내가 승리해줄게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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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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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그냥 해서 내가 승리해줄게 아 그까짓 거 뭐 어려워? 자 승리하러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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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보여줄게 승리라니 으 아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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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 좋아 지금 상황 꽤 좋아 꽤 좋아 바로 요거 쳐죽입시다 그 으 고 으 으 으 으 으 으 네 바로 쳐 죽이고 여기서 나오는거 먹으면 되요 똥이지 똥 오브 똥인데 내 실력으로 극복하는거야 내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극복해줄게요 똥 오브 똥인데 내 실력으로 극복합니다 이 게임 아 인도네시아 너무 쎈데 인도네시아 너무 쎈데 아 아시아 너무 쎈데 페트라 달립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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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라 페트라 잠시만요 와 왜이렇게 빨리 아니 길까지 먹었어 왜 안나와 왜 저렇게 타일을 확장을 하지 아 왜이렇게 타일을 확장했지 금 안먹나 송수 찍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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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 여기부터 먹어 여기 사막인데 되게 신기하네 이해할 수가 없네 쟤네들의 플레이는 정말 자유 찍고 손합합니다 자유 찍고 손합합니다 자 여기 멀티하기에 딱 좋죠 여기 아니 여기 저걸 왜 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건? 나이스 뭐야? 여길 개관한다고? 소름 돋네 여길 개관을 한다고? 진심? 그런가? 그런말고 내 할 바 아니야 야만인들 보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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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야만인어시는 걱정찍고 뭐야 자 타일 수리하고 먹고 베디 2 fá디디 2 뭐야 이건 진짜 공격 당하고있소 건설 하고 수리하고 먹고 에이 두드 되겠지? 일꾼도 되죠? 승급효과 맛있구먼 대상 아니 없어요 냠냠냠냠냠냠 뭐야아 벌써? 아니 뭐야 진짜 야만인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오지? 누구한테 사주받았냐? 스웨덴이냐? 인도네시아냐? 뭐야 또 이건 뭐야 또 이건 먹었으면 좋겠다 어? 어디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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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렉 나는 지금 모가디쉬 어디있는데 조만간 뜨겠네요 조만간 뜨겠네요 와 산맥?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안좋은데 전통 전통 공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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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이면 하나쯤은 여기 둬도 되지 않나? 네 사식이오 사식이오다인데 사식이오다인데 이러면 안되는데 꼬이는데 게임이 사식이오다 죽겠죠? 죽을거야 공중정원 공중정원 공중정원은 42턴은 뭘까요? 42턴은 무슨 뜻일까요? 42턴이 의미하는건 뭐지? 미친소리죠? 신소리죠? 8턴 7턴 그리고 하나는 개척자 또 하나는 사면되겠네 6턴 베리굿 공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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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턴 베리굿 안뜨나? 퀘스트 떨어지면 좋겠는데 화폐 16턴드니까 페트라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페트라 먹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유족을 놓치네 아쉽다 와 와 진짜 양아치들 진짜 진짜 솔직히 저거 사주 받은거야 완전히 말도 안 돼 저럴 수가 없잖아 잠깐만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 아 아 그래도 지금 갈 수는 없네 이거를 숲을 나중에 페트라 당길때 쓰고 아 진짜 이씨 너무하네 아 아 아 아 야만인형 아 지금 콤비플레이 좋았어? 좋았어 야만인형 아 훌륭한 플레이였어 지금 아주 좋았어 아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아 콤비플레이 아 훌륭했어 아주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그거야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형님이 딱 해주시네 아 훌륭해 거기 약탈할거지? 아 훌륭해 훌륭해 아 훌륭해 정말 훌륭하다 아 좋아 왜 일골이지 또? 아 훌륭해 너노? 대체 너노 그렇진 않을거야 근데 늦긴 늦네 뭔가 왜 이렇게 늦지? 발전이? 뭐라 그래 생각보다 상당히 느낌드죠? 그렇지? 아 그리고 적자야 왜 적자지? 유닛을 벌써 너무 많이 먹었다고? 더 이상 먹으면 안된단 얘긴가? 더 이상 먹으면 안된단 얘긴가...? 더 이상 먹으면 안된다는 얘긴가...? 요 딱 맘에 들어 사실 페트라도 이거 킬리만 자료도 있고 망치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골드가 생각보다 적네 이거 거래를 해야되는데 사치자원거래 어 다행이다 이거 큰일 날뻔했다 이거 지금 배척자가 9턴 7턴 6턴 5턴 적자 감수합시다 아 이런 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 진짜 불안불안한데 없겠지 없겠지 말아카 말라카 말라카? 아니 너 너무 멀잖아 이건 아 이거 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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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데 가는 건 위험해 여기 산 끼고 천문대 지우면서 망치도 많고 뭐야 이쪽 인도네시아 건너편이야 설마 뭐 원래 자국은 아니겠지 어 아 아 아씨 어 향타를 현질해야지 입자마자 통해 바다로 와 이거 와 할게 아니었나? 원래 알고 있었나? 여기 멀티 안 되는구나 전쟁각이네 아씨 자 떠나자 동대바다로 그럼 3월쯤 무조건 해야되는 해보니까 뭐지 여기 여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망치가 없어 망치가 너무 없어 아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스웨덴한테 전 안 그래도 지금 인도네시아나 전쟁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 아 여기 멀티가 되게 애매하네 어차피 뺏길거야 하나 인구 일꾼 여기 멀티 여기 멀티 밖에 없겠다 퓨저기 어디있는데 어 비싸다 퓨저기 어디있는데 퓨저기 어디있는데 지금 퓨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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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뺏겨도 괜찮아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준비해야지 오케이 어차피 또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뭐야 뭐야아 아니 연속으로 다 먹는거야 원래? 원래 연속으로 다 먹어? 아니 이거 반칙 아니여? 원래 그냥 가는거 아냐?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원래 저렇게 먹나? 아니 아니 뭐 한꺼번에 아아 저렇게 양사이드로 나눠가죠? 네 대기 더 넘었다 페트라만 먹자 페트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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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다 돼 다 해결 됨 오케이 화폐 하나 남았고 페트라만 먹자 페트라만 아 이거 뭐 큰일 났네 가서 페트라 작업해야겠다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케이 마지막 하나 여기에 내보내볼까요 왜 왜 네 마음대로 뭘 해? 일꾼을 왜 만들어요 그래서? 못 때리는 점포 자 페트라 갑니다 37턴 21턴 15턴 13턴 오케이 11턴 거기에 부스팅 13턂 15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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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하지 15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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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턴 아 전사가 전사가 여기 있었는데 아 이제 됐다 됐다 평화 맞지 달력 석조 철학 아니야 달력 석조 청동 철학 이렇게 합시다 미래 시민 아 사이 벌써 나빠졌어 아 오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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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짜고 치는 모습인데 이거 다 때리러 올텐데 아 좋아 10턴 총책 좋아 아 아 아 아 아 8턴 아 아 느낌이 왔어 야만인의 느낌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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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없다 게임이 개척자는 뺏겨 테트라도 뺏겨 개척자 그래 오늘 맞게믄 그래 오늘 맞게믄 아..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받을 땐 뭘 하자고요? 네.. 바로 그렇죠 오늘 맛겜은 깔끔하게 판테온으로 하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명보다 이제 롤이 더 나은 것 같아 스트레스 덜 받음 이제.. 아.. 아.. 기무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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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 17일까지만 일단 방송하기로 돼있었으니까 17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일 보러 갔다가 하.. 하.. 다시 한 6월 초쯤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버워치가 나올 때가 되는거지 그때쯤이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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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도 없는데 설마 판테온 팬이 나오겠어? 하.. 하.. 흑하림? 근데 나 헥하림 안한지 오래됐는데 헥하림? 헥하림이 아직도 할만한가? 헥하림은 그냥 궁셔틀 아닌가 이제? 밤에서 새벽만? 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룸미디어에..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 9시부터 새벽에 방송하는거고 아마 갔다오면 저.. 저.. 아마 낮에.. 낮부터 이제 밤 12시 정도? 10시 12시? 12시 정도.. 까지.. 그렇게 하는걸로 바뀌겠죠? 언제까지 이제 룸미디어 여기를 빌릴 순 없으니까 근데 뭐랬는데 54턴이나 걸렸지? 네 지금 잠깐 한국에 와있는거라 지금 제가 집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는 거의 뭐 미아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와있는 동안 일 보면서 심심해서 이제 방송하는거고 갔다와서 이제 정리하고 싹 정리하고 와서 세팅하고 방송 세팅하고 이제 방송하는거죠 이랬죠 뭘 건물짓다왔어요 노가다 웨일가서 노가다 하다왔음 야 피덜스틱스란단 말이야? 히들이 지금 정글로 의미가 있나요? 흠들 나쁘지 않아요? 어... 피들 정글 괜찮구나 얘 뭐야 생긴 건 말자한데? 이게 말자한가? 이건 뭐야 케넨인가? 야타 기모치 클랜에 오실 분? 네 참가 신청해 주세요 수원 nut알겠어 없어서 그럼 자 They know 음 신청해. 받아줄게. 맵 리딩해 친구들. 잠시만요. 자이언트 곧. 마산 초 5학년 1장. 이거 1장이라는 얘기보다는 보통 뭐라 그러지? 초등학교들이 1장을 뭐라 그러죠? 그 제네드 세대에서는? 야 로스팅하는 엠마.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알지? 희한한 놈일세. 놈이 아닐수도 있어. 형일수도 있어. 저 멘트하는거 보면. 그게 정말 오래전 일인데. 미니언 33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정하여 잘 가세요. 잘가요. 잘가요. 전멸까지 쓰시고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킬을 먹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하러 오바를 해? 우린 골드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우리가 골드라는 것을 잊는 그 순간, 저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죠. 어, 지금 나 때린 거야? 지금 짠지만요! 나 때린 거야?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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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프네.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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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때리려고 한 거야? 왜 안 들어가지? 와, 내 디딜이 더 많이 들어가네. 피해를 더 많이 입네. 참찌만요 아 이걸 놓치네 또 아 이걸 맞네 또 막기 힘든데 이거 참찌만요 참찌만요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쟤 저만가? 평타가 왜 이렇게 길어제? 오 생각보다 엄청 기네 아 나 저마다 없구나 그냥 집에 가야겠다 평타가 생... 뭐야 나 견채느라고 정작 미니어를 못 먹었네 베리 굿 우리는 골드다 우리는 결의이다 우리는 오버롤이다 롤은 정말 잘만듭니다 아이씨 롤은 정말 잘만듭니다 어? 저만 돌아왔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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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다 그래부지 오바하다 죽을 것 같은데? 저도 죽을 것 같더라구 아아 저거 뭐냐? 피드렛 흠 우리는 골드다 우리는 결의이다 우리는 오버롤이다 하아 탑에 필킬이라지만 우리는 가지 않지 골드라면 탑은 필킬이어도 가지 않지 탑은 필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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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와드가 있었나? 무슨 와드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얘네들이 내가 궁을 쓰자마자 뒤로 빠지던데? 경쟁이 무엇인지 보여주 tense 탑은 필킬에 그 90도 장점 정보네 뭔가 빨간게 미니맨 보이긴 했는데 아 아 야 또 싸우기 시작했죠? 우리는 골드다 아군끼리의 싸움은 자연스러운 것 우리는 골드다 아 어우 놀래라 어이 이거 그랩다운은 위험하지 않나? 어?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나와? 야 너 그거 잡음 잡는게 난 더 무서워 그걸 거기서 그거를 던질라 그러냐 우리는 골드다 어? 데미지가 진짜 안나오네 스킬 안찍어놓은가? 스킬 안찍어놓은가? 우리는 골드다 어? 보셔서 이겨라 제발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겨라 아굴을 당했습니다 아굴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베리 굿 베리 굿 어? 어? 야 빠져 뭐해 오바하시마 난 너를 믿지 않아 우리는 골드이기 때문이지 어우 아프다 집에 가자 야 왜이렇게 빨라 빠지는 타이밍이 엄청 빠르네 다들 반응 속도가 무슨 페이커 급이요 아니 무슨 반응이 저렇게 빠르지? 저게 궁이 나오기 전에 뒤로 빠지지 않으면 안되는 각인데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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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는 골드다 방금은 정글와도 못찾았는데? 자 자 싸우셔야죠 아 우리 조세우를 안하고 뭐하냐 나왔죠 조세우들이 불참의 아이콘 아군이 다녔습니다 죽었네 네 다와달래? 아삐장 음.. 탑에 한 번 가볼까 아 또 빠지네 뭐야 저거? 어? 오우C 바로 썼으면 내가 잡혔는데 스킬 콤보는 좋았는데 왜 바로 안 썼지? 음.. 이상하네 뭐야 칼이 뭐야 저거 으악 으악 아.. 상대 정글도 오나보다 이거 상대 정글도 오는 각인데 저거 저거 전멸 어디다 쓴 거야? 베리 굿 전멸 어디다 쓴 거야 지금? 아군이 당했습니다 룰루 전멸 이상한 데도 썼네요 뭐야 나 왜 집에 안가 쇼핑해야 되는데 저 정도는 예상했던 바죠 이거 뒤통수 때려야 되지 않나? 이거 뒤통수 때려야 되지 않나? 이거 리셋되지 않나? 우리는 골드다 어잉? 또 노데스네? 웬일이지 내가?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노데스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죽겠죠 저도 노데스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냥 이상하게 오늘 노데스를 계속 왜왜왜왜왜 왜? 왜? 내가 안 돼 뭐지 이거? 즉시 하겠다 뭐지? 죽을뻔했어 데미지가 세긴 세네 아 아 보세 계속 죽네 아 보세 한번 가긴 가야되는데 오 근데 죽을 뻔했어요 지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오 그 한 날이 어?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 오 컵 오 gerade 갑작 빨리 잡았어야 되나? 타이밍 맞춰서 봐야죠 아 알아붙여라 아 다 먹었다 깔끔하게 그러게요 파이어리 아직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즉시 하겠다 40합시다 그냥 요구만 해봐 그 봇은 이제 끝났다 이건가 이제 블리츠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네요 요 봇에 한번 털어줘야 돼 내가 가서 와 진짜 왕급 조절 쩐다 뭐야 판티온 안 보이니까 뒤로 빼는 거 봐 그냥 미니언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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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와 아무도 안와 리산드라 아니 타워 어그로 뺀 상태에서 왜 싸워 야 지금이라도 와 아 아 아 고통받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 합시당 나 멘탈 나갔음 답 없어, 저거 내가 못 죽여 저거 내가 죽일 방법이 없어 지금 리산드라도 리산드라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이 없어 야씨 누가 핑을 아 진짜 아 그냥 도망칠건데 핑이 찍혀갖고 아 그냥 도망쳐야될 싸움인데 핑이 찍혀서 싸워둘이 응원 응원 아니 그냥 지금 너너너너넛 너 너 너 고통받는다 야 응원 응원 핑을 그런데 쓰라고 있는 핑이 아닌데 아이씨 진짜 고통받네 지금 이거는 아 그냥 뒤로 뺐으면서 하는 거를 핑 찍혔길래 싸웠는데 오는 줄 알고 금방 오는 줄 알고 아 싸워 와 이거는 존나 잘한다 베인 베인이 이건 헬프일 수도 있다 베인이 이건 헬프일 수도 있다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어 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네 너를 헬프일 수도 있고 헬프일 수도 있다 헬프일 수도 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가 지금은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잘해서 지금 쟤가 스턴을 넣었 넣자마자 뭔가를 다 풀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알겠지 헬퍼인지 아니지 헬퍼 맞네 골드에서 저런 반응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렇게 빠른 반응 속도가 나올 수가 없지 이 점수 때 저거 확인해 보려고 그냥 무리해서 싸운 건데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저 스킬을 다 써가면서 무빙이 저런 게 말이 안 되긴 해서 이 점수 때는 말이 안 돼 아 그만하자 이거 게임 우리 너무 답이 없다 이거 아 잘했는데 이 베인 헬퍼를 이기지 못하네 헬퍼든 아니든 저렇게 잘하는 베인은 못 이기겠네 스킬 다 피하면서 아이씨 아이씨 저 스킬 이거 ㄷㄷ 너무 잘하네 와 살았어 아 역시 1승 1대에는 1패 하는거죠 깔끔하게 선고 누구한테 썼냐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안 궁 걸리는 수은궁 구르기를 동시에 썼다고? 아쉽다 아쉽다 아이고 그니까 레벨 레벨링 하고 있었던거 아니야 피들? 어허? 나간게 아니라? 아 근데 근데 베인이 너무 잘해서 뭐 얘기했어 부캐든 뭐든 일단 리포 타고 보는거지 아 비디오를 치고 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흠집 와 씨 진짜 말도 안되는 속도네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속도자 아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4대 5대도 못 이겼다 이거 쟤니 너무 잘한다 배치고사를 빼바켄트지 방금 꺼는 진짜 와 너무 훌륭해서 어이가 없네 나머지는 라이옷이 판단하고 있지 뭐 이씨 뭐라지 아 4대 5대 뭐야 요건 또 1대 5대 이길 간거잖아 힐 되는거 봐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잘했는데 좀 더 père 감사합니다. 페인티를 봐. 소름 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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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판단은 판단은 라이어시 하겠지 이제 공은 판단은 넘어갔어요 아 왜냐면 뭐 아직까지 써 범권도 범권도 나옵 나옵 넌 이미 리포테슴 나옵 나 나 증인 해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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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4 4 5 10 14 14 15 15 15 얘가 챌린저면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않죠 야 그러지 말고 캐싹빵 떠 그럼 되네 튀었냐 니가 승리했어 축하해 짜샤 어차피 화이팅해 어차피 우리 베인 못 이겼어요 베인은 어떻게 이겨 그 베인은 어떻게 이겨 아 나 근데 잘했는데 그죠 아 6킬 0데스까지 좋았는데 게임도 잘했는데 봇에 갱을 가면서부터 뭔가 엉망진창이 되더니 하 문명 문명 보고싶다고? 이 시간에? 4시야 새벽 새벽 4시야 얘들아 얘들아 새벽 4시야 정신차려 잘 시간 됐어 너희들이 원하는데 또 내가 어떻게 패트라 내 턴 하이 흐 해 그래 시청자도 없는데 시청자도 없는데 시청자도 없는데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지 흑 자 지금부 그래 보면서 다들 자라 너네들 다 자는 거 보고 마지막에 내가 잘게 그냥 빠르게 가자 빠르게 대충대충 하면서 빠르게 가자 10월에 나와 10월에 너네들 다 자는 거 보고 내가 마지막에 자도록 할게 고생했고 잘 자요 자동차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강구 2회 최대한 빨리 해보자 금! 음 2회 좋아 최강도 좋아 강인가? 강 좋아 이건 그냥 자동판세 귀찮으니까 귀찮은가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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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탕 먹을 수 있지 않나? 아 매야 매야 뭐 먹지 뭐 먹지 고맙다 아 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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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자 내 방송보면서 자 YEAA 응 잘 시간이니까 자주 자 너네 다 JAバ His 다행히 잘게 일단은 선수 필요없죠 공차 전통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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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책이야 이거. 다 완성시키시다 정책을. 와아. 내가 먼저 못된다 이거. 연구는 천공 찍고. 다가오고 그린 중. 근데, 잊지 않고, 인estruct이. 이랄지 안하고. 안보이킹 두려워. 와 이거 뭐야 땅이 와 이거 뭐야 중요한 땅이네 강이랑 산맥이 없어도 좀 아쉬운데 아 아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아 목인가 와 진짜 잘 참았다 왜 안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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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농장을 지은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거 솔직히 뜰텐데 너무 가까워서 예로살렘은 곧 뜨겠는데 근데 종교라고 하는게 어차피 뜰텐데 어차피 아 ㅜㅍ 배불로 도마 올해 뇨Wo ие vt прев 의미 없는 땅에? 놀라. 선빵 필수. 아니 지금 무슨 뭘 어떻게 얘기하길래 지금 창조주 이야기. 창조주 이야기는 왜 나오는구요? 아이고. 와아. 아이씨 여기 진짜 먹고 싶었던 멀티인데 쯧 아 게임하기 싫어진다 진짜 와..저기..저기..여기로 먹히네 어차피 뭐 전쟁 걸렸겠지 뭐 마음 편히 생각해야지 어차피 전쟁 걸릴 곳이었을 거야 진 bul 아 근데 너무 추정되야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건 또 뭐냐. 야만인 한꺼번에 2마리씩 나와. 안 뜨네. 그지? 오늘은 쉬는게 좋겠지? 아파도. 더럽게 고생하는 게임이야. 아이고. 고생만 더럽게 하고 소유도 없게. 비단 아래표라고.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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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되었잖아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게 네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가 제일 낫다. 캐스ales 안드냐? 상철이야 여기 상철 어 뭐야 아직도 안 뜬다고? 어 떴다 아 진짜 오래 걸리네 기다리는 거 오래 걸리네 이 자식들 아 철을 또 마침산에 마침산 아아 아 questi 아 아 그렇죠 야 이것도 마침 가져가는 거 아냐 아 나머지 멀티 하나 여기 두 마리 까지 좋았는데요 이것만 정리하면 되요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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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전쟁각이네 아 이거 전쟁각이네 아 이거 전쟁각이네 다운이 왜이러니 뭐야 우리 보석이 개관이 안 됐어 숙청이가 괜찮겠지 숙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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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비담일 버리고 위로 가야되요 여기로 가야된다고? 여기로 가야된다고? 왜? 여기는 왜 갑자기? 여기는 땅이 별로 안좋은데 여기 뭔때매가 여기를? 이상한데? 나갔나보네 아 힘들다 아 이거 문명이 스타팅 여기보다 훨씬 낫다고? 여기가? 여기 식량이 없잖아 여기 말하는건가? 여기 사막도 있고 망치가 아이온 님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마지막 멀티보다 낫다고? 왜그래? 여기 그래도 3철이었는데 사실 2철이지만 그리고 여기 담수도 있고 왜? 망치가 없구나 여기 왜 여기 재재수 지으면 되는데 아 여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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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너무 구리다 그지? 여기가 차라리 낫겠네 그래 니가 짱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번만 봐줘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빡쳐서 못하겠다 빡쳐서 못하겠다 아우씨 부럴 아니 그 나 내가 뭘 이게 성대모사인데 사실 저거 성대모사에요 그 뭐죠? 고발자들이었나? 이병현 조승우 나오는거? 어? 뭐였죠? 내부자들 고발자들이 씨벌놈들 아니 없나 이거? 내부자들 명장면 내부자들 이 씨벌놈들 있잖아 내부자들 명장면 내부자들 이 씨벌놈들 있잖아 쫙 부르부르라 이 씨벌놈들 쫙 부르보르라 이 씨벌놈들 명대사 몰라 쫙 부르부르라 이 씨벌놈들 몰라? 아 이 사람들 봅시다 시선 플레이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이집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자기 아니면 친구가 되라 같은 이와 이제 속 놀아나면 말다 쫓는거 노노 여기 아니야 대중은 아니야 쫘악 부르부르라 이씨볼놈들 이씨볼놈들 이씨볼놈 하 아 몰라 아 내가 그거 하는건데 쫘악 부르부르라 이씨볼놈들 아 없네 안나오네 아깝다 안나오네 그치 동영상 뿌릴때 쫘악 부르부르라 이씨볼놈들 이러잖아 성대문사라니까 이거 욕이 아니라 흐흐흐 아 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내일 봅시다 내가 하면 어떻게 달라 보이는데 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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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부르라 이씨볼놈들 이씨볼놈들 뭐가 달라 욕이 다 똑같지 아니 거기서도 진심으로 욕하는거야 성대모사라니까 이거 성대모사 쫘악 부르부르라 이씨볼놈들 둘 내역 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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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